이 영상을 아시나, 노란 도깨비와 보라 도깨비가 노쇼했던 날 그 이후 4년이 지나 파라나이는 배그 제자들에게 배그하자고 연락을 했었는데 그들로부터 연락이 없었고, 갑자기 생방중 보라 도깨비가 찾아오게 되는데 어? 뭐야? 저기 스쿼드 요청 왔는데요? 어 뭐야, 블루님 혹시 저랑 텐테인 듀오인데 합치실래요? 컨텐츠 중이에요 죄송 가자! 아이 아이 저희 아직 안 끝나 드디어 배그를 바라봐 주는구나 그나마 블루님 있으니까 다시 온 거야 아 젠장 눈물이 철철 그나마 진짜 너무 고마워 김블루도 없었어, 막 그냥 진짜 진짜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짠하니 아프겠는데? 오랜만에 우리 제자님들 실력 한번 봐야지 일단 나 칼국수 먹는 중 바로 내가 김블루였다면 차를 살릴 수 있 거야 일단 차를 살려서 단차로 이동 옆에? 단차 옆 각 확인 옆에서 오는 거 확인하고 얘는 뭐야? 아니 근데 옆이 아니라 뒤에 있었어 이거는 약간 생각 못했어 아 근데 총이 좋네 드라곤 오프를 딱 드는 모습 좋네 아니 총만 들어도 칭찬을 해주네 칼국수 먹는 사람보다 낫잖아 아니야 죽었는데 어떡해요 내가 김블루였다면 여기서 일단 플루팅을 하고 어, 일단 맞긴 해 빼꼼? 빼꼼이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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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좋은데? 이건 어쩔 수 없어 내가 김블루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싱크로 오찬 생길 수 있어 어, 위에서 쏜 나이 위에? 그럼 내가 김블루였다면 일단 연막을 바로 앞에 깡 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 일단 우리를 직접 쏠 수 있는 저 친구들과 싸워 어쩔 수 없어 이거 한각 뜰어야 돼 오오, 맞지 맞지 근데 자기장에 우리를 잠궈 그러면은? 하릇, 하내지 차가 껴어, 이런 치 입방 이건 확실한데 지금 미쳤는데? 미쳤는데? 오오오? 오오오? 오오오! 잘하는데? 기절, 일단 하나 기절 어차피 자기 당장 오오오오! 이거 개 잘하는데... 버시 하나 떴고 이러면 일단 총 3팀인 건데? 오오오? 이러면 증명 하나요? 김블루 재 잘하는 걸? 템템버린 없이 치킨? 노템치킨? 치킨!!! 그렇지!!! 뭐야!!! 뭐야!!! 아니, 거짓말 하지마!! 저 오랜만에 했는데 그래도 제자 타이틱을 잘 알고 있어도 되겠죠? 제자님 아프리카 하시더니 느낌이 있어 지금 되게 498일... 아 근데 좀 아쉽다 딜량이 494일 넣고 아쉽다는 거 꼴 봤네 아 조금 아쉽기는 해? 아 근데 이제 제자님 많이 늘었네 우리 보라 도깨비 잘한다 아프리카 보면 수피랜드라고 있거든요? 아 알죠 알죠 자기 전에 좀 많이 보긴 했어요 아 봤다고? 아 한 게 아니고? 아 거기 가면은 저는 플랑크톤도 안 돼요 죄송합니다 어깨 너머로 봤다 그 중요하지 넘어서 본 게 중요해 근데 최근까지 배그가 생각이 안 나긴 했어요 블루님 죄송해요 근데 클래식 나온다 그러니까 또 이제 쓱 한번 템템머리한테 배그하자 하는 거 씹히고 막 뭐? 아! 레트님 레트님! 너 60패 했어? 아니 그때 시간 물어보지 않았나? 나 언제 할까요 이러지 않았어요 블루님? 그치 그치 근데 너가 답장 안 했어 레트야 거기에 내가 있어? 그 다음에 있었어 레트야 그래? 그래서 아 배그 한 게 싫나보다 이러면서 그대로 넘어가서 한 넉 달이 되지 않았나? 템템버린과 레트님은 저번에 그런 노쇼 사건을 치르고서 갑장도 안 하는 것은 한결같네 어? 사람 있어 어떡하나? 사람 있다고? 이겨야지 아아아아아아악 일단 전력 손실 없음 템템버린 따운 어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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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! 얘가 사람이네? 한명 더 사람 둘 한명 더 한명더 한명더 나 누우는데 사람 둘이 있어요? 쟤 누우는데 바로 앞에 저기 2층 올라왔구나 저 좀 더 뒤로 오면 살 수 있나? 아아아아아아하 이 옆에도 있어 어? 0 0 0 0 0 0 0 0? 아니 이게 무슨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 줄루님 저 충전 중 나도 나도 충전 중 아까 나 첫판에 좀 많이 썼어 칼국수로 충전했어 안 했어? 소화되는 중 근데 어째서 천 시간 넘게 했는데 왜 이렇게 낙하산을 못 내리겠지? 안 했잖아 했는덤 거짓말하지마 천 시간 유저를 그렇게 욕 보이지 마 관전만 800시간 했을 텐데 우와 택시다 나와 나와 바꿔줄게 서울 택시로 바꿔줄게 얍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? 상담 들까요 저희? 형님 지금 10시 53분 7분 뒤에 할증 굳거든요 따따불로 모시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아니 이거 맞아야 해요? 여기에요 여기 팀원을 3발 쏴볼까요? 아 아 아 아 아 놀랬어 개놀랬네 미안해 완전 놀랬네 돈을 받아서 쫄 수가 없었어 그럼 인정이지 근데 이거 딱히 좋은 통 안 파는데? 여기 내렸어 뭐야 아 진짜 미안해 돈을 받아서 쫄 수가 없었어 아 아 왜 왜 아 왜 아니 블루님 때렸으면 치료비는 줘야지 치료비라니 내가 택시비 안 받았잖아 아 주던지 그러면 가격 먼저 뺀거에요? 아 그럼요 어 보급 우리 머리비 110도 완전 가까운 이거 이거 완전 우리꺼 아 이거 뭐가 야 데려가 이거 아 저거 잡아 반려가 터졌어요 연마은 까고 먹어 위험해 제발 피고 먹어 제발 피고 먹어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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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 잡아 아 빨리 잡아 아 진짜 적당히 먹어 어떻게 했어 아니 개빠르네 진짜 아 아 이 사람 속도 빠른거봐 눈재기님이 산뜩인가 아니요 저거 못먹었어요 천원옥 공부 고마워 아니 블루인이 다 먹었어? 배도 고수는 다르구나 이런거라도 잘해야지 고수할 수 있는거야 진짜 미친 속도다 우마이 어디 핑 좀 제발 어디야 아니 템템 보살 딜량 나줌다 나이스 나이스 그냥 달리기만 한데 2명 다운돼있고 왜 스쿼트 하자고 왔냐고 왜 스쿼트 하자고 왔냐고 둘이서 그냥 죽을거면 레트님이 그래도 올라와서 다행이다 옛날에 레트님 아니다 진짜 뭐지? 지금 같이 한 뒤로 아무것도 잘한게 없는데 왜 오화해 주지 아니야 그 나는 그 한판을 봤잖아 근데 결국 돌고 돌아 배틀로얄 게임에서 배그보다 재밌는 게임 또 찾기가 힘들기는 해 캬 그건 맞아 되일 취향이었어 약간 무난한 국밥 느낌 맞아 알아주는구나 약간 배그가 뼈회장판 느낌 맛있게 먹다보니까 뼈조각 위에 벌려서 아프더라고 맛은 있어 맞아 맞아 고급고 어! 쳐 쳐 쳐 쳐 쳐 쳐 쳐 쳐 쳐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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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기절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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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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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기절 하나 하나 라스 라스 위에 60톡 60톡 어! 계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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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색 초록색 아 잠깐만 잠깐만 다른 데서 쏜다 옆에 쏜다 옆방불이에요 옆방 여기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사람 영영영 영영영은 좀 영영영 운전 누가 하고 있었어? 나 그럼 생전기 쓸 수 있었잖아 너 왜? 싼.. 왜 0이냐고 다음 이야기? 이번에도 영재를 하면 제자 떼자 졸업해 이미 파문 당한 거 아니었어? 괜찮아 파문 당하면 또 다시 넣어달라면 돼 김블루 이제 퇴물이라고 내가 진짜 개소리를 야! 너는 내 제자라는 놈이 맞냐? 넌 내 제자라는 놈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주변 사람들한테 모르는 사람들한테 했어요 그걸 왜 그러냐 배그 유튜버들 사이에서 하디쉬로 떠오른 글이 있었다 어? 와 이거 뭐야? 뭐?